안녕하세요. 엔터풀 대표 박현민입니다. 저희 엔터풀은 전세계의 어떠한 데이터도 안전하고 빠르게 연결하여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나 가치를 창출하는 목표를 가진 데이터 중심의 백엔드 기술 전문 회사입니다. 최근에 데이터의 이동과 융합은 API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API 에코노미 시대가 되면서 API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엔터풀은 기업들이 API 환경을 한 번에 구축, 관리, 배포해주는 통합 솔루션 형태의 싱크트리를 개발하였습니다. 싱크트리는 국내 최초로 완전한 API 솔루션 형태로 개발이 되어 한 번 도입하면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SI 작업 필요 없이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싱크트리는 노코드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능들을 모듈 블록화하여 이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레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API의 설계, 구현, 보완, 관리, 배포를 매우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환경 설정이 필요 없는 완전한 엠바이로먼트 레스 솔루션으로 웹으로 접속하여 바로 즉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 메시, 마이크로 서비스, API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디버그 등의 핵심 기능들도 모두 한 개의 솔루션에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싱크트리101.com에서 보실 수 있으며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즉시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